2021년 복지직과 보호직 대비 복지학 전체 강의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비 카리큘럼을 취재하고 있다. 첫 번째, 일단은 최근에 국가지 기출, 근데 이거 기출 성향은 한 해 가지고 비교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준과 유사한 성향이 바로 총론 정책의 절반 그리고 실천론 잘 보면 세 가지 총론과 정책의 실천론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비중은 똑같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인행사, 조사론, 지역사회복지, 행정론 이 네 가지는 출제되다 안 되다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서비스 반드시 출제되고 여태껏 보면 총론 정책, 실천론 서비스는 100% 출제되고요. 그래서 대신 행정, 지역사회복지 조사론, 인행사는 가끔 경우에 따라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출서 해석이 있고요. 총평서는 이번에는 특히 큰 난이도 없이 기출이지만 대신 차이점은 기출을 응용해서 출제해졌다. 그래서 응용 정도는 결국 얼마나 개념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통해서 확장적으로 출원 가능하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항상 빈출을 중심으로 깊은 이해 그리고 나서 또 역시 반복적인 학습이 가장 모든 수험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직 마찬가지요. 역시 총론 정책론 실천론 서비스 반드시 출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천론 비중이 많았고 대신 인행사 조사는 출제 안 됐고요. 그렇죠. 이번 특성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전부 다 공직 행정이 안 나왔어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중 총론 정책론 실천론 서비스가 가장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것만 치면 열한 문제예요. 어? 넘어갔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방직도 즉 복지직도 기출에서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암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제는 꼭 특히 대표적 암기가 저겁니다. 우리나라 복지 현대법령. 그게 안 나왔어요.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교사업을 때 계속 한 번씩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할 수 없지. 그래서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바로 실력 차이가 줄어들 거다. 그래서 공부 방향.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분류의 방식 차이. 그리고 개인 변화와 성장의 실천 기법. 그리고 빈투에 반복된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가 원칙이다.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이고 많다. 그렇죠. 일단은 오늘은 최빈출 핵심 유학. 즉 우리가 배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큰 주제를 다뤘고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이론 공부가 되고요. 이론 공부를 통해서 그뒤부터는 기출 분석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대로 되면 바로 더 새로운 내용.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이해하면 그뒤부터는 반복학습이야. 그래서 이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ox로 확인해보고 단어별로 확장해보고 모교사해보고 최종 핵심은 이 세 개예요. 그렇죠 이거. 여기를 그때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3단계가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최빈출 핵심 유학은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정리했고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초입생으로서 과목 준비에 부담가지는 추천. 그것보다는 부담 커. 그래서 최빈출은 그냥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 그 정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신 공부한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확인됐는가. 얼마나 내가 이해가 됐는가. 그래서 초신은 공부할 영역. 공부한 사람은 정리로 사용하면 됩니다. 나름대로 제가 핵심 유학을 양을 많게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학할 때도 도움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본 희망이론은 앞에서 나왔던 주요 개념들의 정확한 이해. 그래서 이의를 완성하고요. 그래서 전반적 틀과 그리고 핵심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맞춰야만 해. 이걸 가지고 그 뒤부터는 다 응용.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론까지 맞추고 그 뒤부터는 기출 지문 특강에 이어지는 모든 문제풀이 기초가 바로 기본 이론이다. 그리고 기출문제 다시 80% 90%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바로 20문제 중에 18, 19문제까지. 그러니까 거의 90%까지 바로 항상 기출을 중심으로 출제이제만 상상되신 일부 변형. 이 객심이죠. 그래서 얼마나 응용을 통해서 맞춰가느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기출까지 공부가 공부의 80%야. 남은 20%는 약간 확장적 그리고 다시 복습 차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할 부분이고요. 기출에서 저는 90년대부터 해서 그 25년 동안 나왔던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수. 필수가 됩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배운 걸 복습합니다. OX는 가장 어디였어? OX는 중요 지문들을 좀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OX는 하나의 문장 속에서 그 전체 길이 중에서 틀린 분을 찾아가는 가장 까다롭고 정밀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OX를 모으면 객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까다롭고 정밀한 작업이고요. 가장 깊이 있는 절차가 OX 지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좀 깊이게 분류하는 게 OX 특강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 암기 필요한 것들을 반복적 공부하는 절차들입니다. 대개 어떤 분은 효과 좋다고 어떤 분은 짜증 냅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수험생이 나이로 했다 해서 효과가 좋을 수 있고요. 아니면 준비가 덜 되면 힘들 수 있습니다. 단원별은 왜 중요한가 하면 기출이 꼭 출제된 게 아니고 확장된 영역이죠. 그래서 기출을 반복과 동시에 기출 수업을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핵심이론과 출제 이상 문제를 통해서 핵심이론 정립의 응용력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그 이상 문제를 통해서 압수업 이론들을 좀 더 확장 그리고 활용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까지의 특성은요. 단원별에 따라 기출도 단원별이고 단원별 즉 교재 내용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유추가죠. 그래서 실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순서 없이 전체 범위를 실전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 없이 동일한 유형을 전체 순서 없이 감각을 느낀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가장 유사한 형태를 통해서 돌발적인 문제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보통 시험 한 달 전 정도의 실전문고사.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부터 우엑스부터는 계속 반복 심화. 그렇죠 반복 심화에요. 그렇죠. 우엑스를 통해서 반복하고 단원별을 통해서 확장하고 실전을 통해서 실전 감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업 마무리는요.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동안 확장했던 것들을 마지막에 결국은요. 중요한 것 중심으로죠. 중요한 것 중심으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처음과 같이 똑같습니다. 최빈출 핵심 유학이 결국은 최종 마무리로 끝난다. 그래서 출제 유력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확장. 마지막에는 중요한 것 중심으로 정리되겠죠. 그래서 시험 직전 핵심인을 마지막으로 위학 정리했고요. 향상된 자신감. 그래서 처음과 끝이 마무리되는 일치되는 구조가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우리의 공부에서 바로 가장 필수가 세 번째 단계고요. 그때부터는 확장 반복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집중되고. 여기까지는 그냥 시작 안에 와서 그냥 확인만 하고 확인. 그렇죠. 내가. 그래서 여기부터는 공부를 했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과 공부해야 될 부분을 확인하면서 좀 더 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복지학 강의가 많은 것 같지만 기출 전후가 가장 중요한 차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내년에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서 강의를 듣고요. 중요한 것은 복지학과 그리고 다른 광고리에서 합격의 목적이에요. 합격이죠. 그중에 복지학의 이런 강의 진도로 이런 예정으로 바로 강의가 진행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바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